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약간 사고 당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남자친구요? 먹는건가요? 너무 야했나? 이거 원래 그 드림인데 그게 뭔데 먹는거가 자 이번 팜 의사는 총이름 얘기 안하고 치킨식 2천개 이번 팜부터 총이름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총이름 말 안하고 치킨 너무 쉽다고? 나 절대 못 깰 것 같은데요? 이거 안 깨려면 말을 안해야돼 보급 떨어지면 보급해서 뭐였으면 좋겠다 바로 튀어낼 것 같은데 과연 첫 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안나왔어 변수인데? 총이 안나왔어 어? 영어를 몰라서 그럼 웨이크가 안되는거야? 오히려 저 끝쪽에 말소리 자신있게 하자 자신있게 하자 이렇게 내렸을 때 총이 일곱 무튼 튼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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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십육에 죽었다 못먹고 총이 땀 부자 티완사무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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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거 못해 나 멍청해서 못해 아니 저 못해요 이거 못 깹니다 시원하게 백분위미션도전 빠세이 그 총이랑 얘기 안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, 이게 내가. 그리고 절대 안 돼. 오히려 무난한 총 나왔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, 그치? 막 베릴이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, 뮤턴트. 너무 막막해서 입으로 말해버린다. 싱싱. 2킬도 하고, 보급도 묻고, 특별히 다 1두기라. 지금 몇 킬이냐고요? 1킬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줘봤지? 64명. 괜찮아. 한 20명 남았을 때 5킬씩 몰아간 적 많아가지고. 암오른 식당. 초반에 킬을 해놓으면 좋을 뿐. 2킬. 우와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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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 세워야 돼, 여기 세워서. 됐어. 아, 바퀴 살려, 바퀴 살려, 바퀴 살려, 바퀴. 내가 안 갈게요? 아, 진짜 이렇게? 쟤 어떻게 잡지 모르는데? 아, 에임 좋기만 하구만. 누가 나 앱 총을 못 쏜다고 그랬냐고. 진짜, 서운하게. 수직감도 이겨도 잘 쏘거든요? 그죠? 얘는 왜 여기서 쏘고 있었을까? 어, 이 귀염둥이. 누구세요? 베리는 저. 이렇게 못 쏘는 척 하면 상대가 방심한단 말이지. 아프지? AR을 흐접하게 쏴야 돼, AR을. 저기 방심할 수 있게. 엠투포. 이렇게 내가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. 총 먹으면. 아싸, 엠투포.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지. 아, 이렇게 시원시원한데. 아니, 이거 약간 DBS랑 권총을 쏟아오니까 더 재밌다. 누구세요? 지붕에서 쏜다. 지붕에 들어갔다. 저, 저, 저 새끼 저거 주방에 지붕에 들어가서 쏜다. 저거 그거야, 버그버그. 침, 침. 방금 봤어? 지붕 반짝거리는 거 봤어? 가서 6킬 할 수 있어. 킬 지금 충분해. 36명 중에. 아,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진짜 안 봐준다.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나 멈춰 쏜다. 어디야? 아, 뭐야. 야, 술탄 날리는 거 아니야? 술탄 날리는 거 같은데. 아니, 까부짓으로 탈구면서. 누가 해불고 있어. 오히려 좋아. 5킬. 남은 킬은 5킬. 아니, 라인은 뭐야? 5킬. 누구야? 어디야? 으아! 양각이야. 짚고 있어. 으아! 내 바퀴. 사람 살려. 야, 덤벼. 오, 예. 안녕하세요? 바퀴 하나 없으면 먼저 가겠습니다. 갈 길이 멀거든요. 레츠고. 오히려 좋아. 6킬. 라이사를 엄청 잘 쏘지. 에이. 으이씨. 저거 먹고 싶은데. 아이고, 저거. 갈아타도 되나요? 오! 이게 웬 떡이냐. 아이. 아이, 지침. 레츠고. 딱 세워가지고 빠바바 먹고 바로 출발. 시동이 안 걸려. 와, 지쳤다. 이 집에서 안 쐈으니까 이 집에 가는 거지. 좋아, 좋아. 마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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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도착. 가. 가. 고프님, 전화 받는. 솜사 양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에 이렇게 한다며? 스무스고 A를 이렇게 한다며? 우리 때는 이거였거든.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전화해. 여보세요? 이게 너무. 아우, 써크림 잊었다. 나이스. 쏘리 지엘로 지킨다 지킨다 4킬만 더 하면 된다 내려갔어요 위에다 가면은 나뭇잎이 퍼져서 반대를 지붕으로 넣자 아쉬웠대 분명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술대 잘 까진 것 같은데 돌았네 두 명은 안 될 거 아니야? 미치긴 줄 알았지 1층이지 그럴 줄 알고 1층에 있었다 이런 거야 수류탄 쓰면 안 되지 아 수류탄 없다 누구세요? 깨비 시도가 없어 서클이 너무 좋구나 한 대 맞아 주고 가까운 거 서클 뒤쪽으로 준다고? 아까 밑에 있는 지체는 먹자 서비스 스티커 스티커 왼쪽이 이기지 않았어? 집이 뒤졌나? 집이 죽었을 수 있다는 왜 이렇게 많이 살았지? 침칸인데 공포에 까버리기 여기도 무서운데 공포에 까버리기 공포에 까버린 적이 뛰어 공포에 까버릴 수 있다 공포에 까버린다 금방 학교가 보단 공포에 까버린다 공포에 까버린다 고기력 아! 자기장 어떡해! 헉! 온다! 자기, 뒤코가 석자라서 안 사겠지? 먹고 죽이자. 이건 회이크 연막이야. 이쪽으로 수납까지 말라는 연막. 세면. 헉! 소! 쿨! 던질 거 있나? 둘이 먼저 싸우면 안되나? 아, 여기있다. 나 배그 잘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나 배그 너무 잘한다. 나이스. 역킬이야. 이게 역킬이야. 백구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백구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우와, 온천개. 감사합니다, 백구님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먹구와상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아, 신난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밥님 100개 고맙습니다. 신고 좀 하러 가자. 누구 신고 하러 가냐면, 번쩍거리는 거 뭐여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어디서 번쩍거리는 거야, 저게. 놀래가지고, 치고 치고. 우와, 너무 좋아. 산 것도 다행이다, 그치? 이렇게 생긴 집은 여기에 올라가지는 것 같아. 여기서 빗어서 올라가는 건가? 이거? 오케이. 응, 몇십니까? 미치지. 으흐흐흐흐흐. гу. 해외이. 잠깐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